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단히 aten 대략둑 이번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까ugenice 한국국토정보공사 발주도 선거 지금 이것저것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너도 너처럼 백수로 살고 싶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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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지마 이런 거. 이거 크롱키니까. 그거가 딱 킹도 초콜릿. 망고가 들어가 있어. 망고가 들어가 있다고. 아빠 이거 몰라 이거? 재밌지? 내가 찍는 것 같아. 난 편집할 때 너무 행복해. 난 사진 처음 만들 때도 재밌었거든? 날 밤새서 편집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제 사는 것처럼. 피곤한데 하나도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아빠는 못 시켰는데? 아빠 파닐라 롯데 따뜻한 거. 진짜 누이근이 티내고 있어. 진짜 누이근이 티내고 있어. 100명이야 잘 모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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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지진. 그래서. 우리 아는 우리는. 한겹에 묻었어. 나. 지진이. 마시크를. 바르게. 해드리기. 글쎄. 안일. 그럴 것보다는.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처럼 마음만 먹고 하지 못한 일, 실천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해 후회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실행하는 용기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드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오는 파이팅. 마지막으로 안 하는 파이팅. 아, 저희 세 장. 여기 24세 이하 해당은 안 되세요? 종료 국민이시거나. 네. 미야에요. 미야에요. 무료 대상이시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새공이요. 여기 있습니다, 새공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먹어야 하나. 음식이 있으시죠? 막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음식이 있으시죠? 네. 반 접으신다면 여기라도 딱 붙어가지고. 딱 여기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웬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